자, 다리 셋 달린 솥 역자 이것을 다리 셋 달린 솥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 오지병이라고 해봐요. 오지병. 오지병. 오지병 역이 맞는데 가끔 오지병 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역자가 있으면 격자도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붙으면 격자가 됩니다. 격자가. 자, 그래서 이겨부터 뭐였어요? 다시 복습을 하면. 이렇게 되면 막을 격도 되고 멀 격. 떨어질 격. 격리 격제할 때. 그 다음에 멀 붙이면 여기다가 멀 붙이면 가슴과 뱃 사이에 격이 돼요. 간막이 격. 육다롤. 자, 횡격막할 때 격자. 가슴과 뱃 사이 격자는 제가 순화한 겁니다. 5편에 간막이 격이 있는데 간막이 격은 아무 의미 없어요. 가슴과 뱃 사이 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횡격막 격 이렇게 해버려요. 횡격막 격. 횡격막은 가슴과 뱃 사이. 간막이 횡격막이라 하니까. 횡격막 할 때 막자는 이제 당연히 홀떼기 막. 이걸 씁니다. 자, 다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팔꿈치 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팔을 이렇게 하면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 모습이죠. 팔을 이렇게 굽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보여져요. 이게 팔꿈치 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바위집 엄자. 바위집 집 안에만 있으니까 뭐가? 팔꿈치가 커져. 이게 클 굉자입니다. 클 굉자. 클 굉자. 자,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팔을 굽히는 모양. 팔꿈치 격. 어디에만 있으니까. 바위집이라고 하는 집에만 있으니까 뭐가? 팔꿈치가 살이 쪄서 커진다고. 해봐. 클 굉. 클 굉. 팔꿈치 격. 클 굉. 클 굉. 클 굉. 굉장하다 할 때 격자죠? 굉장하다 할 때 격자. 굉장하다. 아시겠죠? 해보니까 쉽잖아요. 이제 이것은 바위집 엄이 아니고 굴바의 엄이네. 구위배라는 집에서 사람이 기르는 새. 구위배라는 집에서 사람이 기르는 새는 집에서 사람이 기르는 새는 말 잘 들어 안 들어. 그럼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말 잘 들은 새가 있을까요? 기러기. 기러기. 기러기 안 짭니다. 물론 이제 기러기가 무슨 우리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진짜로요. 진짜로 어렸을 때 해봤는데 재미있게 말하지만 기러기들은 혼자 한두 마리 다녀요? 여러 마리 다녀요? 거기서 진짜로 기억하면 기억자로 진짜로 기억자 모양으로 가고 니은하면 니은자 모양으로 가. 그런데 그게 뭐 진짜 새들이 기억을 알아요. 니은을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 소리가 들리면 움직이나 봐.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제가 재미있게 말을 굴배라는 집에서 사람이 기르는 새의 축자 이게 새의 축자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 새 축자. 새는 기러기처럼 말 잘 든 데서 기러기 안 자입니다. 기러기 안 기러기가 가는 걸 뭐라 그래? 안행이라 그러지? 안행 기러기가 줄지어서 가는 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잘못 물어봤나요? 모를 걸 물어봤나요? 알 걸 물어봤나요? 알 걸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비우자죠? 자 두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해서 원래 이것은 뭐예요? 돼지 머리 개자로서 손으로 물건 잡는 모습인데 비우자 밑에 있으면 눈송이야 눈송이 눈송이라고 이게 해봐. 눈설 눈설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나 사 자 내가 말한다 해서 말할 운자잖아요. 그런데 비우자 밑에 있으면 말할 운자가 아니고 이게 문개구름을 나타내는 문개구름 해봐. 문개구름 이게 이 자체가 돼지 머리 개자로서 손으로 물건 잡는 모습으로 한자 쓰는데 비우자 밑에 있을 때만큼은 여기 없어요. 옆에 비우자 밑에 있을 때만큼은 뭐라고요? 눈송이라고 네. 눈설 이것도 이를 운자 말할 운자지만 비우자 밑에 있을 때는 말하다가 아니고 문개구름 모습이라고 해봐. 구름운 구름입니다. 그래서 간체자로 쓸 때는 이것만 가지고 구름운이 되는 거예요. 중국 간체자로 쓸 때는 이것만 가지고 구름운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설탕이 있잖아요. 설탕 설탕이 우리말이 쓰는 우리말이에요. 한자어예요? 설탕 한자 어떻게 써요? 설자 무슨 설자 써요? 눈설이 눈이 하얘니까 설탕 할 때 설자 눈설자 쓰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지금 알고 당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당나라 당자죠? 그런데 엿을 만들어야 하는 게 쌀을 쌀로 가지고 쌀로 가지고 가루 만들어 가지고 엿을 만든다 생각하세요. 원래는 원래는 뭘로 만들어요? 엿이요? 네. 설탕 설탕으로 만들어서 엿을? 잘 찾아보세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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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을 만드는 있어요. 엿질금이라고 있어요. 엿질금 아무튼 그걸 만드는데 이제 쌀 밑자도 곡식으로서 비슷한 의미가 있으니까 해봐. 설당 설당 설당인데 우리가 그냥 강하게 바라보니까 설탕 설탕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의외로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자 이게 뭔 자라고요? 안석괴자고 중국 관체자에서는 몇 기자 몇 기자 계속 나오네. 몇 기자의 관체자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먹을 식자죠? 먹을 식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왼쪽에다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먹을 식자가 이렇게 자 왼쪽에 쓰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여기에 요 자를 넣으면 안석괴자를 갖다 넣으면 요게 있어서 요 괴자가 어떤 글자가 붙으면 대부분이 대부분이 항상 그런 게 아닌데 기자로 많이 돼. 중국 관체자에서도 기자로 됐네. 몇 기자, 기자로 됐네. 그럼 요 몇 기자 관체자 이렇게 됐는데 기계 기자 틀 기자 쓸 때 요렇게 쓰겠죠? 여기에 나무목이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중국 발음을 해봐. 해봐. 찌 찌 요 몇 기자는 해봐. 찌 찌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한자 하는 시간이니까 요것은 요게 있어서 기자가 된다고 대부분. 기자인데 먹는 거과 관계되니까 뭐가 돼? 해봐. 금주를 기 금주를 기자입니다. 금주를 기자 금주를 아 자는 어떻게 쓸까? 나 아 자에 나 아 자에 이거 아 자를 만들어주고 또 밥 먹을 식자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 금주를 아 자가 되겠죠? 해봐. 기아 기아 그렇게 되겠죠? 금주를 기, 금주를 아 자 먹을 식자가 그랬죠? 요게 뭐예요? 하품음 또는 부족한 흠? 지 혼자 쓸 때는 하품음 흠인데 다른 거와 붙을 때는 되게 부족한 흠이 돼요. 먹을 것이 어때? 부족해. 부족하니까 대신 물만 마셔. 마실음자입니다. 마실음자. 요 마실음자를 이렇게 설명해 내는 사람 없더라고. 없더라고. 아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물 마셔야지. 마실음자. 쉽죠? 근데 재밌잖아요. 자 요게 낫이죠. 낫. 낫이잖아요. 낫 하나만 가지고 농사 질 수 있다고 입으로 막 장담해. 농사를 맡아 할 수 있다고. 해봐. 마틀사. 마틀사. 다시 합니다. 낫 모양이죠? 낫 하나로 낫 농사 질 수 있다. 농사를 맡아 할 수 있다. 하고 입으로 입으로 장담해. 실제 안 되죠? 네. 아무튼 지는 장담에서 해봐. 마틀사. 마틀사. 마틀사자입니다. 마틀사자는 다 알지만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특히 강의할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영어로 소사이어티란 소사이어티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두 사람이서 모인 집단. 그걸 사회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회. 회를 주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회라 하잖아요. 그때 이 사회죠. 그때는 이 마틀사자죠? 우리가 모여있는 사는 이 사자고 회자는 이렇게 쓰고요. 그렇죠? 이 사회하고 이 사회 구별하셔야 돼요. 이 마틀사자에다가 뭘 넣으면 우리가 사료할 때 사 사료할 때 사자 또는 먹일사자 기를사자가 될까요? 사육한다 사료 방사한다 할 때 사자 있죠? 뭘 넣으면 기를 사 먹이사 그걸 만들려면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고 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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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먹을 식자를 넣어줘야죠. 이렇게 넣어줘야죠. 그래서 이 사자 있으면 사료 방사한다 사육한다 할 때 사자죠? 자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 설명했어요. 이것도 자 여기 먼저 전복 요건 저녁소 저녁에 점을 보러 가 한 번 보러 간 게 아니고 또 보러 가 그때 이제 두 가지야 쌀은 꼭 정미하고 가야 돼 정미 쌀을 정미한다는 말이면 쪄어가지고 어? 빻아놔야 된다고 이게 정미찬 자고요 정미한다는 말은 이 정미야 찔 정자 찔 정자 날카로 정자 쌀을 쪄어 그래 결을 벗겨내고 우리가 먹는 쌀로 만드는 게 뭐라 그래? 정미라 그래 요거 해봐 정미찬 정미찬 자 저녁에 전보로 가는데 또 전보로 가 그때는 먹고 가야죠 음식을 먹을 식자가 있으면 요건 먹을찬 해봐 정미찬 먹을찬 여기까지는 갔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갔죠? 언제 전보로 가? 저녁에 저녁석 전보로 가니까 전보 또 가 한 번만 가 또 가 여기에다가 이제 정미찬 쌀을 찐단 말이죠 그때는 뭐부터? 쌀미 그 다음에 먹고 간다 할 때는 뭐부터? 먹을식 먹을식 밥사지 거꾸로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요건 아침 먹는 것을 뭐라 그래 초찬 점심 먹는 걸 오찬 이 찬자 써가지고 저녁에 먹는 걸 만찬 또는 석찬 또는 정찬 이라 그래 저녁은 세 가지야 석찬 늦은 만찬 만찬 정찬 정찬 정식으로 먹는다 정식으로 근데 만찬 할 때 늦을 만자 늦을 만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만찬 하면 저녁 먹는 걸 저녁을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TV에서 보면 예능 프로에서 보면 만찬은 뭐야 많이 차려 놓은 걸 만찬으로 생각해 점심 때 많이 차려 놓은 거 만찬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미치겠다니까 나 그 예능 프로에서 이상한 소리 많이 했었고 고난이도 이런 소리도 했었고 아이고 정말 아무튼 자 만찬은 저녁을 말해 만찬 석찬 정찬 같은 뜻이고 자 이 찬자 해봐 먹을 찬 먹을 찬 이건 정미찬 이건 반드시 알아 놔야 돼요 정미장 진행 진행 내용 진행 قد 진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